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와 공동으로 중국 최고급 백화점인 난징해 신바이 백화점에서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국중소기업 우수상품 특별 판매전을 개최합니다. 특허청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후원하고 한국발명진흥회와 지식재산포럼이 주관하는 직무발명국제심포지움과 2012년 직무발명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오는 26일 개최합니다. 중소기업청은 22일부터 이틀간 한 이스라엘의 주요 벤처캐피탈 100여 개가 참여하는 한 이스라엘 하이테크 앤 벤처캐피탈 서밋을 코엑스에서 개최합니다. 벤처기업협회와 초로고산 어린이재단은 벤처기업들의 사회적 나눔 실천을 독려하고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벤처기업들의 적극적인 사회 공헌 활동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